심혜의 악몽 하하하하 정말 대단하구나 퍼플 이런 귀한 보물을 찾아내다니 우리 왕국의 경사로구나 하하하 박수 정말 멋져요 그동안 쓰레기 주워온다고 잔소리했던 절 용서세요 이 황금오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깊고 깊은 곳에 꼭꼭 숨겨져 있었지 그런데 그걸 발견한 게 누구? 에블바리스에 누구? 파피콩주! 파피콩주! 우하하하 전환스럽도다 이제부턴 잔소리 안하마 마음대로 돌아다니렁 우와 신난다 이제 넌 내 품을 이뤄요 하하하 얘들아 빅뉴스야 우리 블루다섬에서 가장 예쁜 학생으로 레드가 뽑혔어 응? 당연한 거지만 진짜 멋지다 완벽한 레드! 정말 부럽다 우와 짜잔! 레드! 레드 최고! 레드 최고! 그래그래 어? 원래도 예뻤지만 이 거울을 가진 뒤로 더 예뻐졌어 정말 최고의 버블이야 최면이 깊어질수록 악몽을 꾸게 될 테지 악몽에서 깨어나면 이미 버블쨈은 이 손 안에 있을 것이다 하하하하 제발 한 입만 나도 먹어볼래 나도!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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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두가 내 머핀을 사랑하게 될 거야 하하하하 드디어 세상의 모든 원리를 깨달았노라! 음 음 으하하하 으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리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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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 퍼플공지의 겉만 손에 넣으면 이 버블 감옥을 부수고 나갈 수 있게 된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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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레드 최고야! 하하하! 난 진짜 예뻐! 으아악! 으아악! 어? 뭐야? 하하! 뭐야? 내가 왜 이래? 뭐야 레드! 으아악! 너무 못생겼잖아! 제일 못생긴 학생으로 뽑히겠는데! 으아악! 뭐라고? 아니! 안돼! 내 피부과! 으아악! 으아악! 저리! 으아악! 으아악! 너도 먹어주마! 거기서! 거기서라! 으아악! 그만! 그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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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제일 높은 곳에 잘 보이게! 공주님! 정치 모를 물건은 만지지 말라고 공주사전에 나와있습니다마! 흠! 하하하!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하해주다니! 기분 좋아! 핑크스타! 넌 특별히 오리를 만져보도록 허락해줄게! 응? 핑크스타! 얜 어디갔어? 핑크스타! 핑크스타가 뭐죠, 공주님? 흐흐흐흐흐흐! 어? 뭐야! 왜이래! 장난치지마! 으으! 얼른 나와! 어럿? 왜? 바빠는? 어? 그새 어디가신거야? 공주님에게 황금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린 없어도 돼요. 그게 무승… 으앗! 으악! 에이, 갑자기 왜 숨고그래! 아이, 알았으니까! 다들 그만하고 나와! 응? 으응… 이건… 견고음인데… 그렇다면… 아니, 저건… 블랙다이언? 맞아, 난 배 안에 있었어! 이건… 감정이야! 하하하하, 드디어… 스티,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블랙크 콤프, 경승 완료! 스스로 주면에서 깨어나다니! 쫓아라! 베브리! 어? 여기가 어디야? 블랙다이언? 히히히! 자…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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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와이어!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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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블 스포클! 으하! 글로벌 스포! 하하! 으하! 브렌치 플러스! 으하! 이쪽이야!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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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스포!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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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만 보면 바로 달려들어! 소리와 불빛? 그래! 전화기 불빛! 이걸 늦게 를 쓰자! 좋은 생각이야! 내가 전화를 걸게! 으하! 얘들아! 잠시 망업을 멈춰줘! 으하! 됐어!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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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 버블! 버블 젤리! 파이파! 글로벌 스포클!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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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제 돌아가자!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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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블랙 다이아의 심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갈 수 없다! 으하! 으하! 보면 안 돼!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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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들을 잡아오거라! 내 친구들은 안 돼!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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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으하! 제발! 내 친구들을 구해줘!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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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공주들이! 아! 더 이상 마법을 쓰시면 위험합니다! 컷! 프리즈! 웨잇!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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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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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골드가 눈치챘군! 어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겠다! 으하! 으하! 화이트골드님!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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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물 지도를 미끼로 우릴 심해까지 불러들인 거야! 전부 함정이었어! 으하! 핑크스타가 수상한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 모두 미안해! 모두 무사하니까 다행이지 뭐! 응! 근데 우릴 구해준 그 빛은 뭐였어? 갑자기 우리 폐차에서 엄청난 힘이 나왔어! 음... 폐차에 우리가 모르는 힘이 숨겨져 있는 건가? 책을 찾아봐야겠어! 일단 돌아가자! 하트콘이 알면 난리 날 거야! 으하! 잠이 안 올 것 같아! 응! 내일 보자! 응! 안녕! 그럼 몰래 들어가 볼까?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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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진짜 폐한테 이를 거야! 으하! 공주님! 인형으로 절 속이고 한밤중에 몰래 나거든요!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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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이래! 으하! 이 잔소리가 무지 그리웠어! 으하! 으하!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으하! 뜨거운 파란색!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누가 새로 전학 온다는데! 왠지 인어 공주일 것 같아! 으하! 커플의 첫날이 떠오르네! 으하! 으하! 내가 학교가 얼마나 재밌는 곳인지 알려줘야지! 으하! 과연 경쟁자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으하! 물론이지! 좋은 아침! 블루다스쿨 친구들! 으하! 오늘부터 지난번 사건으로 전학생 소개는 방송으로 할게! 으하! 으하! 자! 새로운 친구의 이름은! 내 이름은 블루야! 소개는 생략할게! 난! 으하! 결투를 신청하러 나온 거니까! 퍼플! 그린! 레드! 오렌지! 점심시간에 강당으로 나와! 도망가면 겁쟁이로 간주하겠다! 그럼!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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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공주일 확률 98% 으하! 으하! 감방에서 결투한대! 으하! 으하! 뭐야! 아무도 없잖아! 어딨지? 음! 하하하하! 으하! 하하하하! 으하! 전! 하! 난 열두의 파란 불꽃! 태파리 왕국의 공주! 블루네메슈다! 전! 젤리핀이에요! 반가워! 으하! 으하! 너희 중 누가 대장이지? 대장? 그런 거 없는데! 이런, 이런! 그럼 모두와 상대해야 하는군! 뭔 황당한 소릴 하는 거야! 다들 모르는 척 하지마! 어차피 우리 중에 제일 강한 공주가 여왕 후계자가 될 텐데 가망 없는 인어공주가 굳이 인간 학교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강해야 한다고? 여왕은 포미와 우아함이 필요한 거 아냐?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 여왕은 바다를 수호해야 하니까 강력한 힘도 필요하겠지.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네! 이 대결에서 패배한 공주는 바다로 돌아가는 거야!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치, 얘들아? 에이, 재밌겠다! 하하하하! 좋아! 다 이겨주마! 해파리 왕국이라면 가장 상대하기 벅찼던 곳이 아닌가 더 강해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겠다 용사의 힘이 지지 않을 강한 주먹의 멘티스 쉬림프 그린의 버블잼을 이용해 지능을 높이면 백전백승이겠구나 가라! 나의 충실한 블록들이여 가서 용사의 싹을 잘라내거라! 하하하하! 대결 시작! 서ğl novels 에어? 아우, 너무 있덕 에어? 잘 못하고 있다... 11, 12, 13, 14, 15, 16, 19, 19, 19, 20irdi 진, 진, 다! 좋아! 바랏 개 풀트로! 블루스! 진짜 멋졌어! 이건 이길 확률이 있어! 잡았다! 블루스! 이듬다! 체면 다 구겼네. 어이, 약골들! 일어나!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불공평해! 이거 다 니가 잘하는 거잖아! 그럼, 마지막 대결 종목은 너희가 정해. 가위바위보! 불안한데... 엉뚱한 건 아니겠지? 뭐? 춤 오래 추기? 장난해! 춤이 무슨 대결이야! 마라톤 같은 지구력 대결이라고 할 수 있지. 공주라면 우한 춤 정도는 기본 아니야? 왜? 자신 없나 봐? 뭐? 난 대결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해! 모든 다 이겨줄 테니까! 춤 대결해라! 가자! 재밌겠다! 원, 투, 원, 투, 하나! 맛있어! 아~~ 어아.... 미안한데... estä... 아찔... 아... 으흐흐흐흠 으흐흐흐흐흐흐 으흐흐하리 으흠 하하 으흐흠 으 으흠 으하 으하하핳까지 으흐하하하 퍼플 승! 끝난 거야? 니가 이겼다! 내가... 졌다고? 블루! 이기고 주는 게 뭐가 중요해? 친구끼리! 내가... 어? 우리 계속 이렇게 재밌게 놀자! 내가 베베져라니! 블루! 공주님! 저 왜 저래? 어? 안녕! 단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내가 베베자가 된다니! 잘 됐어! 귀찮은 애가 사라졌잖아! 그런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승부욕에 집착하지! 블루를 찾아보자! 제 차를 돌려줘야지! 블루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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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조심해! 어딨지? 바블바블바블바! 내 포탈을 이용하자니! 어? 저거 누리잖아! 어떻게 된 거지? 내 스크리닝 능력과 똑같아! 우리의 공격 정보를 이미 다 파악했어! 블루의 정보만 없는데? 먼저 공격하면 되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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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 우리 공격은 안 통해! 블루를 찾아야 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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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 레오! 블루를 찾아서 전해줘! 부탁해! 할 수 있어! 뭐? 이건.. 타임스타? 블루! 여기 있었구나! 자! 네 레인보우 캣초! 하이! 난 자격이 없어! 퍼플이 꼭 전해달랬어! 퍼플이? 그라운드! 그라운드! 그라바라! 이것다! 으악! 으악! 우악! 으악! 아... 들기구치는 게 뭐가 중요해! 친구끼리! 하하하! shouldn't you play? 으앙!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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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스가! 아이들이 위험해! 안 돼! 던져! 버스가... 어떻게 되는 거지? 불러! 이 약골들... 뭐, 저런 거한테 밀리고 있어? 버블버블 사파이어 체인지! 샤! 사파이어 블루, 변신 완료! 헛! 블루님이 나설 때군! 꺄어! 꺄어! 만만치 않은 상대로군! 블루의 정보를 파악했어! 조심해! 하지만 나한텐 소용없다! 으악! 물 터치! 자! 치면 바다로 돌아가는 게 규칙이야! 자, 이거라! 으악! 어, 어, 음, 그러니까... 대단한데? 좀 하는데? 아, 맞다! 이거, 블룹한테서 나왔어. 저번에 빼앗겼던 버블잼이에요! 이게 그 블룹의 진화에 도움을 준 것 같아. 블루 네 덕분에 다 찾았어. 덕분에... 이 말이 맞았어. 이기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과 함께 한 시간이 더 좋더라. 너희는 이제 내 친구야! 에잇! 으악! 으악! 거북잼이잖아! 으아! 이렇게 나와와! 퇴격 퇴격 공사왕 화이트골드님께서 힘든 물고기들을 위해 부호물품을 보내주셨구나 부호물품? 역시 화이트골드님이셔 힘든 물고기들도 도우시고 그에 비하면 왜? 나도 남 돕는 거 잘해 니가? 니가 아직 날 잘 몰라서 그래 마을 곳곳에서 봉사하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스티커를 많이 모은 팀이 봉사왕이 된답니다 네 봉사왕? 봉사왕이 돼서 핑크 스타일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진짜? 그랬는데 말이야 저기 있다 그린 나랑 한 팀 맞아 봉사왕이 되는 거야 나도 화이트골드님처럼 남을 잘 돕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화이트골드님? 공사심이 여왕의 필수 자질이긴 하지 여왕? 퍼플! 너 진짜 품위 없이 들이댔다 그린 공주! 이 레드 루비와 같이 아앗! 불타는 열정에 불렁! 나랑 도전하자 아냐아냐! 그린은 나랑 할거야! 날 선택해줘 미안해. 난 이미 딱 맞는 파트너를 찾았어. 그럼 이만. 레오, 나랑 같이 할래? 나야 좋지! 니가 끼어들어서 그린이 가버렸잖아! 뭐? 니 열정이 부족해서겠지! 맞아! 그리고 너도 다 방해했거든! 가자 오렌지! 저런 품이 없는 애들은 두고 우리 둘이 가자! 알았어! 내 파트너! 퍼플! 우리가 우성이 되는 거야! 좋았어! 감사합니다. 준비 완료! 위험해! 신호등이 깜빡거리는 게 아주 위험했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블루 때문에 겁 먹으셨나? 에이, 퍼플! 니가 이상한 표정 지어서 그렇잖아! 레드, 넌 오늘도 예쁘구나? 으응? 이 오렌지! 초록뿌린 깃발을 내렸어야지! 하지만! 니가 안 내리길래! 뭐? 답답해 이거 잘 됐군 팀을 이루면 힘을 합칠까 걱정했는데 이런 꼴이라니 죽음만 방해해도 서로를 미워하겠구나 강력한 날개를 가진 성대물꾼 레드에게서 빼앗은 조각으로 강력한 바람의 힘을 넣어주지 공주들 사이가 멀어졌을 때 버블잼을 빼앗아 오너라 네? 앵무수요? 알렉스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제발 찾아다오 날씨 무서운데 이게 마지막 스티커라고 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아뇨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좋았어 이게 이렇게 하면 친구인 줄 알고 올 거야 좋은 생각이라는게 이거였어 뭐였어? 배고파! 작전 성공! 작전 무슨? 퍼플! 새는 이렇게 잡는 거라고! 배고파! 블루! 블루다 도망가겠어! 블루! 너 때문에 놀라서 날아가 버렸잖아! 뭐? 니가 시끄럽게 굴어서 날아간 거지! 아니거든! 못생긴 새다! 죽었어! 우산! 우산? 답답해! 새 똥 맞으면 어떡해! 그치만 앵무새 무섭단 말이야! 뭐? 아, 진짜! 헉! 니 울음소리 때문에 새가 날아갔잖아! 뭐라구? 얼렀싸! 예상보다 빨리 스티커를 다 모았어! 고마울래요! 히히히히히! 뭘? 파트너를 잘 만난 덕분이지! 히히히히! 가자! 덮제물이야! 힘만 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럼 넌 장난만 쳤잖아! 니가 겁쟁이라서 나한테 방해만 됐다고! 넌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기만 했으면서! 흠! 헉! 어차피 우린 경쟁자였지! 팀은 무슨? 이렇게 화낼 게 아니었는데… 거기서 뭐하니? 퍼플! 왜 혼자야? 네 팀원은? 그, 그게… 어… 응? 퍼플! 때로는 친구랑 다툴 수도 있어. 나와 다른 면이 있으니까. 하지만 진정한 친구란 다른 모습도 인정해 주는 거란다. 배고파! 밥 줘, 밥 줘! 알렉스다! 알렉스? 선생님, 저 가볼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찾았다! 어? 못생기지 않아! 저기…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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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블루비아! 핑크스타! 스끌런! 바블 타임 스타! 스파! 호응! activities 바블바블. 스파! 스파! 스ай플리아! 으악! 으악! 으으으으입니다. 으으 Burtonter! 으으으으으으으으! 트융칼 파프! 갱싱 활력! 블록, 앵무새, 내가 다 잡아주지! 안이 막지? 핥! 핥파! 핥! 핥파! 오렌지 혼자 다 잡을 거야! 젤리에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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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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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이지! 으악! 으악! 너 때문에 뺏겼잖아! 누가 할 소리! 얘들아! 그만해! 우린 경쟁 상대지만, 그 전에 친구잖아! 서로 다른 부분도 인정해주는 게 진짜 친구랬어! 뭐 그랬어! 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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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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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악! 어! 오렌지 홀랐어! 오렌지! 정면 공격은 어려울 거야! 내가 돌아가서 블룸 뒤에 포털을 만들게! 그때 블룸의 뒤를 공격하자! 좋아! 우리가 시선을 뜰게! 응! 버블 버블! 버블 퐁! 다들 밀어!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부탁해, 얘들아! 하하! 질리디! 으! 이야아아아악! 버블! 퐁! 퐁! 어? 어어! 괜찮아? 하하하하! 이어악! 이야악! 으이어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야악! 으아아악! 우아아악! 하아아악! 버블! 빨리! 으악! 비역! 으아아악! 됐어! 버블 버블! 버블! 으아악! 좋았어! 오렌지! 블록! 이제 살아낼 시간이다! 크린 버블! 우리 알렉스를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자. 어? 스티커야! 됐죠? 어, 안녕! 비록 봉사왕은 놓쳤지만 더 좋은 걸 얻었어요. 친구와 맞춰가는 방법이요. 화이트 골드님, 전보입니다! 블랙 다이아가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갔군요. 그래도 공주들이 진정한 버블잼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서프라이즈 생일파티 공주님,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공주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폐하. 비밀 찍혀달라고 하니? 서프라이즈한 걸 절대 들켜서 나는데? 서프라이즈! 아, 핑크 스타가 새 생일 선물로 네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진짜? 소원을? 역시 내 소우여자! 네? 그게 알아! 고마워! 응?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빌면 어쩌려고요? 난 몰라요! 말도 안 돼! 그래 오래 초대하겠다고요? 소원 들어준다며? 넌.. 마음으로 축하해줄게. 퍼플! 네 또래 인어는 일곱 공주뿐인걸 온 바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얜 남자잖아! 그럼.. 여자로 분장시키는 건 어때? 응? 레드! 너라면 가능하지? 난 안 가도 된다니까. 안 돼. 여장을 해도 걸릴 확률이 100%야. 불가능의 영역이지. 너 지금 다 무시해? 기다려봐. 기다리게 뭘 기다려! 내가 꽉 잡고 있을게! 난 안 가도 된다! 우와! 예쁘다! 이 정도면 안 걸릴 확률 90% 인정. 어때? 그래도 안 돼! 인어 공주라면 자기만의 소요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건 어쩔 거야? 꿀꿀! 깜짝이야! 꿀꿀! 좋았어! 완벽해! 이제 다 같이 출발해볼까? 어, 퍼플! 우린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 레오랑 먼저 가고 있어! 몰래 따라와서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려고! 그 준비! 알았어! 빨리 와야해! 퓨! 헉! 엉! 퓨! 들킬 뻔했네! 눈치챈 건 아니겠지? 어차피야! 이제부터 우리는 마리링 바리링 팝! 인어의 모습으로! 앟! 물속에서! 숨을 못 쉰다고! 말려줘! 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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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 너 이제? 에이, 이만인가? 괜찮아! 야, 진짜네! 우와, 세상에! 우와! 우와! 바 Platz! 우와! 우와! 우리 집에 온 걸 반영할래요? 어, 세상에! 엄청 많아! 하하하하! 우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호호호, 우리 꼬마 공주들! 나팔이 세 번 울릴 때 동시에 짜잔! 하는 거다! 예! 퍼플이 엄청 놀라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들어와, 들어와! 오! 퍼플이 왔대, 소모! 어? 하하하하! 어, 얘는... 내 손님이야! 하하하하! 오늘이 내 생일인데, 너희도 축하해주러 와야지!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실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서 오거든! 으, 으, 파! 근데 이 공주는 누구 신고? 아 이 친구는... 트로피탈의 왕국의 레우! 아, 아니 레아공주예요? 그런 왕국이 있었나? 아이고! 호호호호! 특이하게 생길 수호 Cabo publisherINE! ㅎㅎ 흠에이iene! 하하하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 이럴 때가 아니지! 퍼플, 파티 준비를 하려! 레아 공주는 할 말 있으니 잠깐 따라와요! 저러다 들키겠어! 절대 안 들켜! 퍼플의 거짓말 덕분에 침입할 기회가 생겼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도 선물을 보내주지. 끝없이 복제될 수 있는 해상. 이 블랙다이아의 선물을 받고 깜짝 놀라게 해줘라. 낯발은 언제 부는 거야? 나 배고파! 야, 좀 봐! 옮긴다! 조용히 해! 드디어 시작하나 봐! 드디어 시작하나 봐! 레오가 들키는 건 시간 문제야! 서프라이즈 때문에 모든 게 꼬였어! 어? 서프라이즈? 뭐? 아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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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 다른 공주들이 파티에 못 온다는구나! 어? 어? 모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해! 어? 안 돼! 내 생일 파티! 기대했는데!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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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다! 파티 시작! 오! 날 깜짝 놀라게 하려고 다들 숨어있는 거지! 봐라! 흐흑! 내 친구들이 모두 못 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으으으으하고! 어? 우리 딸 힘내렴! 대신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다! 여봐라! 나팔을 부르라! 시작하노 봐! 다들 저기 있구나! 흑! 선명하라! 흐흑! 후악!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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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라... 서프라이즈가... 으응!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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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샤피! 으흐! 니놈은 누구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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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빠! 으아악! 으아악! 버블버블! 다 체인지! 질투 단지!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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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핰! 하하핰! 으앗! 으앗! 으야앗! 하핏!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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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클 퍼플! 변신 완료! 으앗! 와와와와! 어? 뭐야? 여군 어디지? 어? 잠깐! 얘들아! 블러비야! 이런! 어? 어? 퍼플이 위험해! 마블! 마블! 으악! 어? 레아 공주 괜찮은? 어? 공주가 아니잖아! 혹시 인간? 나중에 설명할게요! 젤이 끝이다! 어? 어디 간 거지? 모렌지 블러스! 퍼플이! 우리가 왔어! 얘들아! 블루퍼피! 퍼플 파트! 젤빙 윙! 해치원도 자꾸 또 나타나! 저건 가짜야! 진짜의 가시로 만들어졌어! 해삼의 복제 능력을 이용한 것 같아! 분명 본체가 이성한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본체를 찾아서 복제를 막아야 해! 아무리 가짜들을 해치운다고 해도 본체를 없애지 않으면 계속 새로 생겨날 거야! 알았어! 찾아보자! 성이 너무 넓어! 퍼플! 우리도 찾아볼게! 나도 찾아보놔! 그쪽은 부탁드려요! 전 저쪽을 찾아볼게요! 으응!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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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요! 얘들아! 저기요! 으잇! 으잇! 으야! 길이 막혔어요! 어떡하지! 으악! 으아! 으흐! 강냉달을! 럭!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그린 퍼플! 초대장도 안 받고 어디? 퍼플?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더구나! 인간을 데려오다니! 죄송해요. 친구들이 모두 생일파티에 와줬으면 해서... 그래서? 대체 이 인간아이는 누구냐? 얘는 내 첫인간 친구, 레오예요! 속여서 죄송해요. 퍼플은 물에 빠진 저를 구해준 고마운 친구예요! 절대 비밀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관찰 결과 100% 믿을만해요! 오, 저도 믿어요! 좀 믿을만하죠! 맞아요! 흠! 너희가 정 그렇다면 믿어보도록 하지! 귀여운 육지 생물아, 나중에 또 보자구나! 그럼, 다시 파티를 시작해볼까? 아이쿠! 얼른 들어가자! 아니, 아니, 나 집에 갈래! 오늘의 지인분은 나 보든! 같이 가! 하하! 하루가 너무 길어! 내가 다 먹을 거야!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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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вет Chamber! 아이쿠! 으악! 아이쿠! 차! 어? 본倉? 미안 미안! 괜찮아. 지각할까봐 서두르느라 그만. 지각! 좀 빌려갈게! 지각하면 정확히 안 되거든! 퍼플! 업! 업! 내 소중한 머핀들이! 느꼈다! 미안해, 오렌지! 뛰어! 개들인가? 근데 왜 끼는 건데? 계속 빨간불이야! 왜 신호가 안 바뀌지? 정확히 말하면 21분째 빨간 신호? 초록 신호가 아니니 우린 건널 수 없어. 고장!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고장! 초록! 잠깐! 신호가 바뀌면 속으로 3초를 세고, 좌우를 살펴 안전을 확보한 뒤 건너야 해. 아아악! 아우, 정말! 교양없이! 그러니까, 뛰든 걷든 어차피 지각인데 말야. 드디어! 지각쟁이들을 한 번에 잡았다! 하하하하! 자자! 지각생인 너희를 위해 준비한 벌은! 바로, 바로! 화장실 청소란다! 으하하하!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야? 그래서? 각종 청소도구를 준비해 두었거든! 정말 신나지 않니? 으하하하! 시각 devolm 으앗! 으! 마이 정석들! 으앗! 아아아아!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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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그렇다면 적당한 녀석이 있지. 나이를 거꾸로 먹는 누트리쿨라 해파리 여기 있구나 힘은 약하지만 포터를 흡수한다면 시간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 그래, 안녕 집에 가서 뭐하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니가 먼저 들어가라 싫어! 누가 보면 어떡해 경기는 하나씩 맞자 난 내 방 청소도 안 하는데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아, 야! 플로미야! 아 뭐야, 저 조그만 녀석은 기분도 안 좋은데 잘 걸렸다 핑크 스타, 시간을 멈춰봐 밥을 타기 시작! 오! 오! 가자! 그래, 일단 가자! 거기서! 버블버블! 버블방! 어디갔지? 한 방에 사라졌어! 시시하게 약한 도움이 왔나봐요! 그렇구나! 빨리 청소하고 집에 가자! 거의 다 5시야! 아직도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제, 즐거워 날래! 난 저녁 못 먹어! 뭐지? 걸려들었군! 시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빨리 와! 빨리 와! 으아악! 으아악! 미안 미안! 또 블루더야? 지각할까봐 서두르느라 그만! 지각! 좀 빌려갈게! 버풀! 아! 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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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Ừ! 으흐흥! 흐흐흥! 내 소중한 먹힌들이! 미안오른지! 이번엔 그냥 갈게! 해결인가? 아하하하! 이보는? 신호대 고장났잖아! 뭐라? 지금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인데? 그게 기시감이라는 건데 뇌에 저장된 이미지 정보를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장면이라고 믿는 일종의 착각이지 주럭불이다! 잠깐! 신호가 바뀌고 속으로 삼총... 이거! 머리만 가져! 어차피 늦었어 이거 어디 들어가? 싫어! 누가 보면 어떡해! 변기는 하나씩 맞자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이 상황! 운명이 어디서 봤는데? 꿈이겠지 응? 보통 꿈에서 경험한 걸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 꿈에서 봤나? 분명 이때쯤 블룹이 나타난 것 같은데 뭐라는 거야? 맞아! 시계! 블룹! 우리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퍼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짜야! 내 말 좀 믿어줘! 맞다! 이제 저쪽에서 오렌지가 머핀을 가지고 갈 거야 어? 얘들아, 안녕 어? 흠 아무래도 우리 시간 안에 갇힐 것 같아 어? 시간 안에 갇혔다고? 신호등 앞에 그룹이 서 있을 거야 날 믿고 말한 대로 해줘 으악! 보선 이래! 아슬아슬한데 어? 하idan 이게 다 블랙다이아의 계략이란 말이야 히히히... 그럼 그렇지 내가 지각을 할 리 없잖아 나도 이성한 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빠져 나가지? 학교 시계로 들어간 블 gelecek 내 포터를 빨아들인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어어 어렴 히히히히! 히히히! 히히히! 봐봐! 보통만요! 어? 히히히! 으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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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블루! 응! 이제 모두 생각났어! 하! 가자! 달려! 오렌지! 머피는? 아! 당연히 안 가져왔지! 비켜 비켜 비켜! 으아악! 그린! 너 마법폭장이야! 어차피 현실도 아닌데 뭘! 시간을 아끼자고!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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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히! 오늘은 기필코! 즉학생을 잡아내겠소! 헤헤헤! 늦으면 안 돼! 으아악! 죄송해요!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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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를 안 하게 돼서 시간이 남았어! 방법을 찾아야 해! 블롭은 우리가 그 시간에 현관문에 나타날 걸 미리 알고 있었어! 근데 이번엔 우리가 블롭이 나타날 시간을 알고 있지! 먼저 기다리자는 말이지! 헝! 높은 곳이라면 이 레드님에게 맡기라구! 그래! 그럼 이제 계획은? 일단 블롭이로 나눠줘야 해! 우리 해수이! 자, 얘들아! 시간 됐어! 모두 각자 위치로! 으아악! 으앗! 하으아악! 으아악! 드링클 퍼플, 변신 완료! 당장 나와! 드링클, 드링클! 블루! 버블 펀치! 지금이야! 버블! 블루! 사라질 시간이다! 클린 버블! 잘가라고! 돌아왔어! 뭐해? 이제 집에 가자구! 그래! 빨리 와! 얘들아!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뭘 저렇게 신난거야? 애들이란! 그렇게 뛰어들면 눈독하냐! 이제 그만 일어나! 희흠! 퍼플! 벌써 일어났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 헤헤, 헤헤, 헤헤